지난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뉴스와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좋은 전망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고, 좋지 않은 전망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먼저 좋지 않은 전망이 나오는 종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현재 이베이 코리아 인수와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인수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삼성증권 측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인수 가격이 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인수전에는 4개사가 참여가 될 예정인데, 경쟁 과열 우려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5월 말에서 6월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관망세가 이어질 예정이고, 이후부터는 강한 펀더메털이 재조명받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좋은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는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56만 원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하면서 70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주가가 스판덱스처럼 늘어나고 있다라며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현재 스판덱스의 수요가 폭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효성 TNC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7% 이상 상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목표 주가 100만 원까지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스판덱스와 타이어 코드의 이익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의 기우성 부회장이 지난 주말 사이에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레키 로나주의 임상 3상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상 시험자 1,100명을 모집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기대감은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는 항암제로 시장을 뚫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가 이제 빚장이 풀리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최대 타깃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주간 실적의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5년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촌 F&B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현재 교촌 F&B가 산업이 구조적으로 안착화되고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배달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3년간 연평균 시장이 85% 이상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밸류에이션 상향 가능성이 현재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보고 왔습니다.